3.9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의혹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장에서 발생한 일본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 투입권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아주 유력 점검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3월 20일 날 언론들은 윤석열 인수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음무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현안을 공유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인수위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가 그다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은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좀 더 현실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핵심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인이 부정선거로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병호TV는 하루 전에 윤석열 정부가 다루어야 될 많은 그런 현안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중점을 둬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만 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살리기 집값 안정 등 먹고 사는 문제 25%입니다. 두 번째는 오미클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7%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 실체 파악과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선거 확립이 무려 68%를 차지합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에세순상에서 한 시민이 올린 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적각적이고도 대대적 선거부정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주범들 못지않게 부정 은폐를 주도하는 대법관들과 비효세력 또한 철저히 수사해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버렸다 해도 원망할 처지가 못 되는 선거였습니다. 2017년 대선을 2018년 지방선거를 4.15 총선을 도덕질한 끝에 마지막 저들의 연구독재를 완성시킬 부정선거가 너무나도 자명했던 3구 대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공적 조작 노하우로 1% 신승이라는 극적이고도 편하지 않게 하는 승리 결과가 준비된 선거가 바로 3구 대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통과 절차만 남았다는 확신 아래 대통령이란 사람이 임기 끝까지 자신감으로 우출됐습니다. 선거부정 감정 목적물로 지직된 보존정거의 변조회까지 대법관이 깊숙이 관여하는 등 모든 부정선거를 덮는 데 광분했습니다. 범죄 조직화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착 합체했을 그런 선거였습니다. 눈에 들어서는 순간 북쪽의 70년이 될지 조선의 500년이 될지 그리고 중국 속국은 시간 문제일 뿐인 지옥의 나락만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기다리는 선거였습니다. 적어도 자유와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려면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제도권이고 뭐고 온 나라가 선거부정에 대한 침묵과 방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대한세력이어야 될 야당의 대표란 자와 주류가 부정선거 언모론을 펴면서 오히려 비호부역질하는 가운데 치루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선거였습니다. 불법부정에 대한 침묵과 방관은 악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악의 조건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명부도 없애버렸습니다. qr코드 사용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배제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아주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작의 황금의장 사전투표에 전체 투표자의 거의 절반인 역대 최고치인 1692만 명이 그 거물 안으로 몰려들어가 물고기 신세가 되어버린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말입니다.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는가. 춘무공 이순신의 백 열세척 같은 그때처럼 자유민주시민들의 부정선거 방지 전사들이 나섰습니다. 0.73% 자라는 승리했지만 326만 플러스 알파 가로이르고 파트너스 hs 분석 잠정을 훔치고 조작한 마당에 그 정도 뒤엎는 기는 저들에게 눈 깜짝할 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투쟁 블랙 전사들은 전국의 투표 개표 현장에서 투표한 보관소 앞에서 며칠 밤을 새면서 결사적으로 감시 저지했고 거기에 70줄 어른실이 상당수인 고교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선거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너무 끔찍합니다. 그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습니다. 3월 5일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 확진자 사전투표의 이중투표를 시작으로 적발된 수법 규모는 무지막지했습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전남 전북도 예외가 아니고 조작이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및 송파구 3만표 누락조작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시한 사무총장 등 관련자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도 중앙지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4.15 총선의 관외사전투표 전수조사 270만표를 통해 부정조작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선거정의는 모든 정의의 최상위 가치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사회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자유도 있을 수 없고 생명도 있을 수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고 재산도 있을 수 없고 아이들 교육도 그 뭣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선거범죄는 일반 범죄나 부패범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반국가적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투표를 반복적으로 도덕질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은 국가내란죄이자 국헌문란의 극혐감입니다. 권력은 공정한 선거에서만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적어도 지난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현재 국회는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적각적이고도 대대적 선거부정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주범들 못지않게 부정 은폐를 주도하는 대법관들과 비호 세력 또한 철저히 수사해서 극혐해져야 될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캄세시스 왕은 부패한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일반 범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부패한 재판관에 대해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낸 판관들의 의자깔기로 만들어 깔고 앉게 했습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선거부정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선거에 이겼어도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에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은 끝나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3구 대선은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또 거들은 할 것입니다.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조치. 그야말로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투표 개인의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관철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딱순위가 없는 그런 당대표가 그렇게 있는지 참 나라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략대로 사전투표 전부 몰려갔으면 100% 지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